이 곡 같은 경우는 A B 크로스가 두 개 있어요. 첫번째는 뭐냐면 이게 A B 크로스 여기까지 딱딱 나는 거에요. 여기까지 여기서는 우리가 맨 처음 시간을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볼래요 이거 이거 딱 음악에 맞게 해놨어요 이거 오른쪽 반대쪽으로 왼쪽 하면 이 형곡 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얼마나 에센티를 주고 그 나중 내리고 지금은 흉내내기 그래서 이것은 자유롭게 쳐도 상관없어요 얘는 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조해서 수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자 아멘